물에 빠지는 더 유쾌한 방법 이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다시 빠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렇게 시원한 물에 빠지는 모습들 아주 재밌게 물에 빠지고 있는데 이야 저건 또 날아다니네요 배가 자 이 기가 배가 기울어서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빙을 하려다가 빠짐하고 넘어지는 모습인데요 또 못 버티고 풍덩하고 빠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를 차렸던 한 신사분도 물에 빠지고요 지금 같이 강아지도 물에 빠졌다가 생명감생이 하면서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물놀이 많이들 하실 텐데 아마 물놀이 하시다 보면 저런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원한 영상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종원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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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